오늘도 여러분께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꿀팁 한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스티커 자국이 있습니다 물통이나 각종 용품들을 사보시면 이렇게 상표 스티커가 있는데요 스티커가 보기 싫어서 이렇게 떼버리는 경우 스티커 자국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스티커 자국 어떻게 제거하시나요? 스티커 자국을 제거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보통 이 집에 있는 커트 칼을 이용해서 이 자국을 밀면서 제거를 해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스크라치가 나면서 보기 싫어지겠죠 그리고 주방에서 쓰는 수세미로 퐁퐁으로 씻을 수도 있는데요 수세미가 까끌까끌한 경우는 이렇게 제거를 해준다고 했더니 오히려 수세미의 까칠까칠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스크라치가 생기기도 하고 뿌옇게 생겨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기 싫겠죠 벽이나 식탁에 붙어있는 스티커가 있을 때는 퐁퐁이나 수세미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요 물통이나 이런 투명한 병에 스티커가 붙어있을 때는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스티커 자국이 투명한 곳에 생겼을 때 자국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스티커를 제거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스티커 제거제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스티커 제거제는 다이소에도 판매합니다 그런데 한번 사용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냄새가 상당히 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통에다가 사용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사용할 때 그 냄새가 잘 빠지지를 않아서 유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 제거제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테이프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테이프를 쭉 뜯은 다음에 적당히 잘라 주고요 테이프를 이렇게 접어 주시고 이렇게 떼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테이프를 이용하면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은근히 잘 떨어지기는 하거든요 이 테이프의 끈끈함이 스티커의 끈끈함을 떼 내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테이프를 쓰다 보면 테이프 낭비도 심해지고요 세월아 네월아 시간이 가다 보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테이프도 탈락 그래서 그나마 제가 사용해 본 결과 투명한 곳에 스티커가 붙어 있을 때는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파스고요 두 번째 보이시는 것은 손소득제입니다 물파스는 집에 흔하게 아마 있으실 것 같고요 손소득제도 코로나 때문에 쓰고 남으신 거 아마 있으실 겁니다 물파스가 있다면 물파스를 쓰시고요 손소득적이 남아 있으면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둘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물파스가 확실히 효과가 좀 더 좋았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물파스를 열어 주시기 전에 충분히 흔들어서 이 부분이 촉촉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렇게 스티커 위에 문질러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힘을 굳이 주실 필요는 없고요 천천히 문질문질해 주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질러 보면 물파스의 성분들이 이 스티커를 제거하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점점 보시면 제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스티커에 있던 자국들이 점점 서서히 줄어드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마법같이 스티커들이 제거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에 불려서 따뜻하게 한 다음에 제거를 해 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물파스를 사용하신다면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티커가 강력하지 않다면 30초 정도만 문질러 주셔도 스티커는 완전히 제외가 된답니다 그 다음에 씻어 주시면 되는데요 씻어 주시기 전에 효과가 얼만큼 있는지 물티슈로 닦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티슈로 두어 번 이렇게 닦아 주시기만 하시면요 어떤가요? 스티커 자국이 사라졌습니다 티슈로 깔끔하게 닦아 줘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닦으면서도 스티커 자국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 위치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스티커 자국이 하나도 없이 사라진 게 보이실 겁니다 정말 맨들맨들해졌죠 기존에 제가 스티커를 제거한다고 수세미로 문질렸던 부분과 비교해 보시면 허연한 차이가 납니다 스티커 자국들이 완전히 사라진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컵을 스티커 제거해 주셨다면은 싱크대에서 이 안쪽과 겉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면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물파스를 쓰고 나면 여기에 얼룩들이 묻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가볍게 휴지에 톡톡톡 문질러서 몇 번 닦아 주시기만 하면 원래대로 깨끗하게 된답니다 만약 물파스가 새 거라서 아깝다 하실 때는 오래된 물파스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저렴하니까 하나 정도는 더 사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물파스를 이용해서 스티커를 제거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집에 있는 스티커를 제거해야 된다 하실 때 가장 먼저 이런 물파스 활용해 보시는 것 어떨까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생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